이번 이 논란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사실 시대가 바뀌었다. 왜냐하면 얘기가 다 본인의 SNS에 입장을 올립니다. 김홍 의원이 올리고요. 홍준표 시장이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가 또 SNS로 방송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올리고 김기현 대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의 SNS로 당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기강을 잡아가겠다라고 올렸습니다. 모든 게 지금 SNS를 갖고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로 설전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한 신평 변호사한테 이용 의원 멘토를 자처하면서 철새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을 뭐라고 비판했지 먼저 봐야겠죠. 신 변호사가 SNS에 앞서서 무슨 글을 올렸냐. 윤 대통령 서문시장에 갔었던 그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본인 지지층을 향한 구해에만 좀 치중하고 있다.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4번이나 방문한 건 좀 그런 예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있죠. 다음 장도 좀 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용 의원이 대통령한테 멘토가 없다는 건 멘토를 가장하는 변호사님이 더 잘하는 거 아니냐. 신평 변호사님은 멘토가 아닌데 왜 자꾸 훈계를 하는 겁니까. 라고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또 여기에 신평 변호사가 또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난 좀 억울합니다. 나는 스스로 연락을 끊었고 언론에서 멘토라고 표현이 나면 나는 항상 내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난 멘토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도층 수도권 놓치면 총선이 어렵다. 총선 패배가 어떤 쾌멸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지 않겠느냐. 이용 의원이나 나나 윤정부의 성공을 생각하는 이 목표는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받아쳤습니다. 핑퐁핑퐁.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이상시 실장님 계속 손을 몇 번 띄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보시죠. 아니 저는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멘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에는 저분이 바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구장에 가시면서 또 서문시장에 내부에 가시면서 30%밖에 안 되는 자기들 지지층을 너무 이렇게 챙긴다. 그리고 또 검사 너무 일변도의 인사를 한다. 저거는 이제 국민들도 다 공감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또 수행실장을 하셨던 이용이라는 국회의원이 저렇게 비판을 하시고 나셨다. 저는 지금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안 그래도 지금 국힘은 저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준석이나 또는 유승민 같은 중도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내쳤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올바른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되는 신평 변호사마저 저렇게 또 어떤 다른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또 저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제가 하려고 한다. 정치라는 것이 덧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뺄셈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너무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마음을 얻을 수도 없고 중도층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됩니다. 이용 의원이 신평 변호사가 이번에 글을 올린 게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은 아닌데 이용 의원이 나서서 이번에 글을 올렸다는 거 이거는 윤 대표님. 혹시 이용 의원은 윤 대통령 수행 비서 역할을 했었거든요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신평 변호사의 이 글을 보고 혹시나 불쾌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호위무사 수행 비 실장 출신이니까 호위무사로서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대변한다. 기분 나쁘다. 이런 뜻이죠. 좀 과잉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네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이용 의원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신평 변호사가 대구 서문시장을 4번이나 갔다. 정치 참여하고 다 따지니까 7번이나 갔다. 그전에는 순천 갔다가 대구 가셨거든요. 순천에는 공식 행사만 하고 했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도 좀 골고루 하라. 이런 뜻으로 했는데 이용 의원이 저렇게 한 거는 좀 과잉 반응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윤 대통령이 이용 의원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좀 주의를 줘야 된다고 봐요. 신평 변호사는 철세 정치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철세 정치인은 여기저기 옮기면서 자기 자리 챙기는 사람인데 변호사잖아요. 그냥 철세라는 말을 한 거는 과거 문재인 캠프 있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다고 해서 철세라는 것 같은데 자기 도와줬는데 철세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은 멘토가 없다. 그 얘기 멘토 없다고 얘기해서 또 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안철수 정치 대비하는 때 나 그런 멘토 엄청 많고 나 멘토 필요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다 떠났어요. 지금 대통령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소중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동교동계 하나갑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되자마자 딱 끊었거든요. 교류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 돼도 옛날 사람들 또 손잡아서 같이 가고 해야지. 대통령 됐으니까 옛날 사람 소용없어. 세상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폭넓은 배려 이런 게 필요하고 저거는 이용 의원이 저는 분명히 잘못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용 의원이 분명히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김 최고님은 어떻게 보세요? 심평변호사의 SNS 글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방향으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에 따라서 좀 메시지의 결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대통령의 멘토 심평변호사의 메시지로 나가게 된다면 진짜 이 뭔가 심평변호사가 내고 있는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사실 이번이 아니라 저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까지 언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대통령의 멘토 심평변호사 윤 대통령의 탈당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밖에서는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언론은 굉장히 편의적인 관점에서 심평변호사의 글을 쓸 때 윤 대통령이 멘토라는 말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 씻게 되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부터 멘토라는 표현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지는 않는데 이게 자칫 잘못 다른 오해로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용 의원이 SNS 글을 통해 정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심평변호사에 대해서 앞에 윤 대통령의 멘토라는 걸 붙이는 건 사실 언론이긴 합니다. 언론도 좀 멘토라는 말을 일단 빼고 얘기를 좀 전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SNS 설전이 지금 오갔습니다. 그런데 설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진짜 중요한 정치 일정을 국민의힘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여의도만 사실 관심이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김학용, 윤재욱 여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 모르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모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뽑는 의원총회가 지금 열립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내 사령탑을 뽑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정인데 어제 김학용 의원, 윤재욱 의원 둘 다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저는 우리 당의 험지인 경기도에서 격전을 거쳐서 4번 당선단 바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 경험을 살려서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선봉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총선 승리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결과물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기는 법을 아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저 윤재욱, 총선 승리로 가는 탄탄대료를 활짝 열겠습니다. 네, 지금 내일 모레가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하지만 원내대표 선거가 그렇게 코앞에 다가왔다고?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데이은 어차피 대세는 친윤인 거 아니냐. 맥빠진 여당 원내대표 선거전이란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지금 김학용 의원 그리고 윤재욱 의원. 김학용 의원은 수도권 대표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재욱 의원은 안 하는 실무에 강하고 디테일에 강하고 경험이 많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역 구도로 본다면, 윤 대표님. 수도권 대 TK의 구도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기 때문에 수도권인 김학용 의원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초반에 좀 흘러나왔는데 어데이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실제 어데이은 분위기일까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건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큰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좀 다양한 인물 군상이 나와서 가끔은 좀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친윤이니까 당 대표도 친윤했다가 원내대표도 똑같이 두 분 다 친윤을 표방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성감을 주지 못하고 당이 좀 역동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저는 두 분의 인물이 어떠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 지금 대표가 울산뿐인데 또 원내대표까지 좀 TK 지역이면 너무 좀 편중된 이미지를 주지 않느냐. 지금 대통령도 자꾸 서문시장 가시고 그러는데 TK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 갖고 내년 총선 치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원내대표 되면 내년 총선까지 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대통령은 지금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신다고는 해요. 하지만 지역이 좀 수도권 쪽에서 저는 좀 나오는 게 당 이미지나 여건상 좀 부드럽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채고님. 사실 이게 지역이 계속 한쪽이 편중인데 당내 활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뭔가 좀 붐업되는 느낌은 확실히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수도권에 김학용 의원이 나와서 굉장히 핫한 경쟁을 붙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원래 국민적 당원들의 투표가 아닌 원내 의원들 간의 투표여서 이 내용들이 큰 이슈나 화제가 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대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집권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같이 범침륜으로 묶어내는 것 같은데 김학용 의원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의원들 중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인간적인 친분 교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다 친륜의 범주에 묶어서 얘기하게 되는 프레임은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내대표에 나서는 분들은 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에 구도상으로 TK 지역과 수도권에 대한 양분 내는 구도 속에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총선을 바라보고 있는 의원들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또 개별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은 예측 불허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예측 불허다. 내일 모레 최종 국민의힘의 원내 사령탑이 누가 뽑힐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전 이즈에게 문화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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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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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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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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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H is고 Nmork стор